처제. 어? 처제. 뭐야? 이게 다 뭐야? 이거 소세지랑 미니피자. 어? 근데 그걸 왜 이렇게 많이 이거를. PC방에 납품하기로 했는데 그게 뭔가 잘못돼가지고. 처제. 소세지는 저기 베란다에 내다놓고 피자는 냉동실에 좀 넣어줘. 알았지? 부탁해. 이걸 다? 아니, 형부. 이거. 아이. 아, 몰라. 이마 안녕. 이마 안녕. 이마 안녕. 엄마네. 아빠가 막 도망가서 엄마가 막 잡으러 갔어. 그랬어? 이모, 이거 뭐야? 소세지랑 조각피자야. 소세지랑 피자 진짜 좋아하는데. 아싸! 이거 다 우리 거야? 우리 맨날 소세지랑 삐져먹는 거야? 아싸! 아싸! 야, 진짜 아파. 내가 오빠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말랬지.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히 주무세요. 아, 좋아. 아, 제발. 일 좀 버리지 말아. 아, 그쵸? 나 지금 그게 남자한테 할 소리냐? 남자가 밖에서 일하다 보면 어쩌다가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뭐. 어쩌다가? 어쩌다가? 네가 말하면 그게 한두 개. 한두 개. 야, 솔직히 처제가 사고친 거에 비하면 어? 스캠도 잡고. 야, 처제 지금 먹여 살리겠다고 이러는 거 아니야? 지금. 아오. 영미, 영구. 그만하고 들어오지? 시끄러워야 되지 마. 왜 하필 피시방 음식 사업인데? 내가 그 속은 뭘 줄 알아? 피시방에서 게임도 하고 돈도 벌고. 너 쉽게 살려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쉽게 살아? 그래. 내가? 그래, 네가. 야. 넌 사는 게 쉬우냐? 야, 내가 사는 게 쉬워 보이냐? 아우 씨. 야. 너 봐. 야, 너. 아우 씨 씨. слова야. 여보세요? 근 자연스럽게 잘etics. 하지마. 해결제. 미리 님이 생각하다라는 게. 해겐이.